이 구간 자체가 뭐예요? 저항 구간이다. 저항 구간 여기서 넘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의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에서 만약에 이 저항을 넘겨줬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까 볼게요. 자, 시간에서 마이너스 1%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좋진 않죠.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시간에서도 이쪽 구분에서 저항을 좀 막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죠? 이 구간. 이 구간 저항을 좀 막고 있다라는 뜻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돌파 못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밑에 구간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상승 각도 자체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고 지금 거래량을 터뜨린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만 현재 구간에서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희망 회로를 드린다기 보다는 현 구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손절이죠. 사실 지금 손절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여기 물리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이쪽에 물리신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손절하는 건 아니고요.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시에 이러한 구간들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평단이 좀 30만원 후반대나 40만원 초반대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일단 물량을 좀 덜어내는 게 좋아 보인다. 자, 무조건 이렇게 뚫고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이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버텨서 100만원까지 먹는다? 절대 아니죠.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올라오면 던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추가 매수가 아닌 보수적인 접근이다. 보수적인 접근.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닌 올라오면은 비중축소. 내려가면 여기서 물타기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은 언제 타야 돼요? 물은 바닥에 잡히고 타야 된다. 지금 이게 바닥에 잡힌 걸까요? 선생님, 지금 구간 계속 이 구간 빡치잖아요. 빡치면서 고점 뚫어주려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멘트 중에 뭐예요? 뚫어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안 뚫었어요. 뚫어주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여기 뚫어주려고 하잖아요. 아직 뚫은 거 아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충분히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DS 단석이 상장하기 전에 장외 거래가 27만원에도 거래가 됐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이 걱정되는 것은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 어디서 손절해야 될까?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 아니면은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이 바이오 디젤 쪽이라는 곳에서 얘가 뭐예요? 넘버원 거의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투 왔다 갔다 해요. 애견케미카라고 결과적으로 바이오 디젤 쪽 산업이 선박류거든요. 얘네가 잘하는 게 선박류 자, 우리 LNG선이나 그 다음에 선박들 컨테이너 선이든 2026년부터 뭐 규제해요? 탄소 규제합니다. 그럼 무조건 기본적으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디젤류를 쓸 수밖에 바이오 디젤 선박류를 쓸 수밖에 없다. 누가? 대형 선박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항공류 부분은 아직 진출하지 않았는데 항공류 부분도 이 뒤에 산석에 진출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관련돼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기차가 제대로 보급된 건 2019년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도까지 우상향으로 전기차 보급이 되었고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전기차 보급 후에 폐배터리가 나오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2019년도에 보급한 전기차 폐배터리가 2024년도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기차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2019년부터 생산단 전기차의 폐배터리가 나온다. 지금부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그죠? 2028년. 정확히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폐배터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기에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단석 같은 경우에. 그래서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죠. 그죠? 얘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웃긴 게 뒤에 단석이 상장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 있잖아요. 폐배터리 관련주. 여기 정말로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약간 작전하는 애들 작전. 작전주. 작전주 있죠? 얘네들이 폐배터리 한다고 한 애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네 작전하는 애들이 좀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전하는 애들이 옛날에 2차전지 했을 때도 뭐 했죠? 무슨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이런 걸로 진해도 한다면서 주가 뻥 뻥 튕기 많이 시켰죠. 10배. 최애글 누가 있어요? 자이글 LFP 그죠? 자이글 RF세미 그 다음에 이트론 이화전기 이런 애들 다 장난질 엄청 쳤자고요. 얘네들이 다 작전하는 애들이잖아. 머리가 좋아요. 얘네가 좀 빠르다. 근데 얘네가 요즘에 폐배터리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폐배터리 그래서 작전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단석 같은 경우도 어쨌건 2024년부터 이제 진짜 매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기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찐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작전한 애들도 폐배터리를 엮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전하는 폐배터리 회사 두 군데 딱 알고 있거든요. 요거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바닷건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010 920 16329 이쪽으로 DS 라고 두 군데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작전 관련돼서 작전주 요거 두 개 정도 공유 드릴 테니까 소행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 단석이 반등하면 얘네들은 한 20% 정도 20-30% 반등하지 않을까 단석이 5% 오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10%에 올랐다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 단석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놈들이다 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현 구간에서 단석을 대응하려면은 단계적으로 일단 30만원 정도 넘어주는 구간에서 상승하고 나서 지지하는 모습 상승하고 지지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물타는 단계고 단석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편이지만 현 구간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자리가 애매하다. 조금 더 올라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가 싸게 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 주가가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마라. 왜? 너가 바닥인지 어떻게 아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잖아요. 빠지면은 바닥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서 올라왔다고 여기 바닥이에요? 아니에요. 자, 주가는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가다 갑자기 여기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훅 빠져요. 그죠? 그러다 어떻게 돼? 올라가서 급등하다가 여기서 눌려서 지켜줘. 이게 뭐예요? 무릎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 그럼 뒤에 단석도 마찬가지로 무릎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무릎 부분 여기입니다. 이 325,000원 여기를 뚫어주고 나서 지지를 받는 구간 여기가 바로 무릎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기 물린 사람 많잖아요. 누가 봐도 그죠? 이 구간에 물린 사람 많잖아. 근데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먹어주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여기가 무릎으로 판단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위에 번호로 010-920-163 이구 이쪽으로 DS 또는 자, 위에 번호로 DS 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이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가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S LS 머트리얼즈 얘를 조금 확실하게 좀 파봤는데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LS 머트리얼즈 종목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LS 머트리얼즈와 그리고 어디? 에코프로 머티의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단석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단석을 꼭 탈출하고 싶거나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께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위쪽에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010 920 1 63 2 이쪽으로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현 구간에서 단석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할 시간에 텔레그램방이나 아니면은 DS라고 문자 두 글자 남기셔서 꼭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30만원 중반에서 40만원 초반대 많이 물려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털고 가려고 할 거예요. 물만 제대로 타서 평단만 낮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으로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위에 번호 010 920 1 63 2 이쪽으로 DS라고 좀 남겨주셔서 좀 대응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로 대응해드립니다. 텔레그램방에 거의 한 500명 정도 있어요. 꼭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